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만브리짓? 무슨 사이비 종교에서나 쓰는 가명 같네 나야 모르지 만나서 물어볼 일이 없었으니까 뭐 어쨌든 다들 그렇게 불러 진짜로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아 우드 보이지만 자기들 라이트 전통을 대충 갖다 쓰곤 하거든 그럼 그쪽이랑은 정말 일 안 해? 간부나 사제 같은 놈들이랑은 난했지 존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셔서 미천한 놈들이라면 말도 안 섰거든 근데 정 원한다면 여기저기 물어봐서 자리를 마련해 볼게 우선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야겠어 아 놈들이 찾는 걸 가지고 있거든 뭐? 부드 보이지에게 물거래 팔겠다고? 잘 들어 걔들 그런 거 필요 없어 사지도 않아 지들끼리만 논다고 자기들만의 연락체, 기술,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 뭐? 그래도 굳이 하겠다면요 알았어, 알아보고 뭐 좀 찾으면 연락할게